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배선학 안희숙 부부, 조수옥 권사, 이강현 집사, 설세현 자매님의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4월 16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입교, 세례, 유아신청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정보는 주보에 있습니다. 대신방이 진행중입니다. 이번주 신방은 5구역, 다음주 신방은 6구역입니다.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털랜드 영락교회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대상은 2017년도 고교 졸업자로서 대학 진학 예정자, 대학, 대학원 및 신학교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주일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회계 보고 자료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회 교육부 소식 및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주일 3부 예배 직후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